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너무 많이 아파서 방송을 조금 하고 지금 자려고 하는데 지금도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너무 많이 아프다.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아프다.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너무 아프다. 오늘 애기 한 바퀴 들고 평균도 소리 피고 갔다 하고 방송하고 욕도 먹고 아파하고 지금도 죽고 싶고 아래서 파고들 검사하면 애기했다. 내 애기 끝. 너무 다리 아파서 다리 못 보여준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